하나만 약속해 주세요. 제 앞에서 사라지지 마십시오. 영원히 널 지켜줄 것이다. 사랑해요, 나으리. 나는. 나의 연인에게 살해당해 죽었다. 그리고 날 죽인 여자의 지방령이 되었다. 이 영겁의 시간을 끝낼 방법은 그 여자의 환생을 죽여 이 저주를 푸는 것. 몸이다. 몸이 있어. 괜찮은 것이냐. 그쪽 분명히 아까. 준호, 일어나봐. 고마워요, 돌아와줘서. 너 지금 여기 싸운 거야? 내 경호원이 되어줘. 경호원. 강영화 씨 소방관이야. 경호원을 해달라는 게 말이 돼? 한 달. 한 달이면 돼. 이번엔 기필코 너를 죽일 것이다. 나으리. 어떻게 꿈에서 본 사람이 눈앞에. 이제 나를 꿈에서 보는구나, 강영화. 죽은 몸을 붙잡아두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을 터. 너 괜찮아? 넌 뭐야? 나 널 살리러 온 사람이야. 1,500년 전도 지금도 날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는 네가 도대체 누군지. 이제 나도 모르겠다. 이 기억 뭐야? 잘 살아남아 있거라. 미련이 아니라면 뭘 그리 망설이시는 겁니까? 난 나으리도 한주도도 떠나보내기 싫은데. 너와 난. 하더러 비켜! 끝까지 어긋날 모양이다. 내가 어딜 가든 너만은 날 찾아내겠구나.